자막북도 전해드렸어요 왜 이렇게 티노? 2만원 더 나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일단 좀 뭔가 민망하네요 그 이래도 되는건가 이제 대위 밑으로만 되면 돼요 그니까 소령만 아니면 돼요 진급해서 제가 제접하면 못들어옵니다 어 근데 차카시다 강퇴 안한다 그래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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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도 있고 오히려 숲 그 수비분들이 초급수에서 맨날 이기다가 이제 한번 지니깐 신선 하셨을 거야 차라리 그죠 신선 하셨을 거야 근데 우리 우리 같은 편의님들이 오히려 눈치를 못 챈 것 같은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요번에 스납 아 공격... 스납? 고민이 되냐? 일단 다음 형이 확실히 고수해요 고점을 저렇게 딱 자유자재로 잘 쏘시네 다음엔 에이스 맞다 에이스가 맞습니다 형님들 공격은 순화 좀 해볼까요? 깠을 때 그래도 돌격으로 재미 좀 봤으니까 차라리 위성 스납 리게임 솔직히 깠을 때 우리 편의님들이 잘 해주셨어 막 세이브도 해주시고 솔직히 제가 뭐 했다기보다 따야될 때 우리가 잘 탔어요 이렇게 볼게요 우와 점프 높다 바레명도 딱 고점 쓸 줄 아는 것 같은데 하이힐 신고 있어 고점프 더 높노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확실히 근데 초보서버 딱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벽 느낌 많았다 진짜 나 갤략싱 노트 8인데 일단 옥전방 계피 한 번 딱 치고 깔짝이 할 만한데? 점프하면 빵 점프하면 빵 점프하면 빵 점프하네 아 중간에 있겠다 사랑의 짝대기에요? 오 고수상령 좋아 바턴이 아파 깼어 뭐야 안 잡았네 뭐야 안 잡았네 딜럭스 노트반 와 근데 스나로 하기엔 좀 빡세다 진짜 개둘 개둘 마운드로 하기에는 빡세네요 진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놓치면 그냥 바로 다이 신클린 미도리완자님 안녕하세요 신칼랑님 저도 살짝 그런거 같아요 그니까 자유습 하셔도 잘하실거 같애 아 아 아 왜 안 나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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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반가워요. 아, 나 순간 누난 줄 알았어. 아까 부환. 렉있다. 나 핑 튀죠, 그죠? 렉있다, 렉있다. 핑 왜 이렇게 튀냐? 아, 누나, 누나 맞지? 부환한 사람? 치끄리셨구만? 땡큐 땡큐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와, 진짜 빡세다. 제가 스나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스나로 했을 때 뚫기가 어렵냐 쉽냐 기준인데 잘하시노? 그래도 수비형들이 자기들끼리 같이 욕을 해도 강퇴는 안 하시네. 욕을 하실 수도 있긴 해요. 왜 전마을 쳐서 저러냐고. 욕할 수도 있긴 해. 아, 근데 뭔가 누나 같았어. 부환사람이. 이름을 잘못 읽었나? 근데 진짜 누나 있네. 와, 근데 진짜 여캐 맞추기 힘들다. 딱 봤을 때 바렘님하고 신율님. 이 두 분도 점프 놓고. 고점을 쓰시는 건가? 잘 모르겠네. 여캐가 빨라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아, 그냥 점프구나 방금.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초급 서버 일단 오기 왔는데 너무 여기서 이 방에서만 하는 것도 좀 민폐가 아니라나? 다른 방에 혹시 빡빡 있나요? 이 방 말고? 일단 이 방에서는 정체가 들킨 것 같습니다. 이 방 말고요. 슬슬 11시 넘었으니까 좀 있겠죠? 오케이. 아, 나 근데 피임이 왜 이렇게 튀냐 갑자기? 아, 왜냐면은 만약에 저 수비형님들이 잘하시긴 하는데 일진. 일진이 아니실 경우에는 또 엄한 사람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찐 일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초급 서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니까 확실히 지금 수비 분들이 잘하긴 해. 수습을 안 보여주신다. 우와, 아프다. 정정할게요. 잘하시네. 근데 우리 편 형님들도 잘하시는데? 휴닝이들 아니 뭐야 아프고? 여기 안 떨어졌는데 내가 죽는다. 어 신고해 아 근데 동일아 아프리카 렉 안걸리나 아 오늘 아프리카 렉슘 하던데 2방 말고 다른 방 갑시다 맹불이 생겼네 넘어갑시다 다른바 찾아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피니티인데 지금 소개하네 그정돈가 아니 왜 이렇게 피니티 경찰님 안녕하세요 8번이요 이 언니도 보셨이네 진짜 나 피니티 웰이렇게 아군 승리하였습니다 저 원래 안티는데 오늘 갑자기 티네 양산동 어딘지 모르죠 아니 그럼 내가 잘 쏜 것도 다 렉샷으로 하실 거 아니야 슬픈데 자 개그 깔짝이 누구야 저 아이디 방금 한명 반인데 이거 봐 9시포까지 깔 줄 아시네 와우 그럴 수도 있긴 해 나랑 안맞은사람이 있어서 오른쪽이다 아야 저 사람 아니야? 단진사람 어 이게 무슨 날인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우 근데 저 팀김을 이제 어? 시비님 연산동 사셨구나 연산동 같은 주민이셨네 역시 부산폰들이 많으신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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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이거 렉샷으로 아실거 아니야 아쉽다 아쉬워 아니요 나 육동 저는 연산 육동주민입니다 아 이건거 아니야? 방금 인사하신거 같은데 다음 저 형님은 진짜 고수다 아 스텝이 잘한다 딱 봐도 딱 봐도 저 분 초고습에서 혼자 다 쓸고 다닐 관상이다 야 관상을 좀 보는데 캐릭터 관상을 좀 보거든요 좋은데? 어 연산 9동까지 있어 야 연산동이 연산동에 부산시청이 있다 봐야 알겠는데 캐릭터 관상을 아 자꾸 습관봐라 프레이 맞다 경찰청도 있고 연산동 로타리에 호박나이트도 있고 호박나이트도 있고 호박나이트도 있고 옛날 나이트 아우 잘해 잘해 랩마샷이야 뭐야 아 쐈으면 맞았는데 자 일단은 마무리를 쳐보고 다른 방으로 넘어가시죠 하하하 핵 쓴다고? 핵 쓴다고? 핵 쓴다고? 아찔해 어? 방방방방방 아 아 와 근데 여캠 많으니까 신선하다 공방에서 볼 수 없는 플레이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진짜 막 금지 같은거 하나도 없으니까 아 근데 이 방도 득득 이런건 안되죠 오 오 그 옛날에 그런거 아이가 막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는게 호박나이트밖에 없어 아 금지 총은 있겠다 어릴 그 뭐지 청소년들 막 콜라 마시고 하는데 콜라테 그런거 아닌가 옛날에 클럽 대신에 요새는 청소년 클럽이라고 희한하네 아이 클럽 자체가 원래 근데 들어오면 안되는거 아니야 음주를 떠나서 아닌가 술만 안팔면 되나 사실 나도 이제 아재 계열에 들어가는건가 점점 아 아 아 미안해요 토실님 죄송합니다 잡고 싶지 않았는데 빠졌어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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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 못 잡았다 어 매너 좋으시다 전출 아셨을라나 모르셨나 모르겠네 매너 좋으신데요 다른방 갑시다 사실은 유튜브에 초고서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방 봅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못칼식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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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